서울 강남구 광림교회가 지난 5일부터 40일 호랩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40일 특세의 효시로 알려진 호랩산 기도회는 1989년부터 시작해 올해 35년째로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제35회 호랩산 기도회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라는 주제 아래 일산광림교회, 상계광림교회, 광명광림교회, 광림동교회, 시내교회를 비롯해 해외 선교지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토요일 호랩산 기도회 후 오는 8월 26일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도 이어갑니다. 광림교회